다음 달부터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4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핸드폰 앱,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구역에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미 신고제 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차 사진을 1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통상 4만 원, 소화전 근처는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입니다.